지지배 지지배 지지배는 그냥 가사에서 그리고 곡의 무드에서 그냥 들으시면 그냥 딱 알 것 같아요 사랑했던 여인이 이별을 하고 그 여인을 기다리는 저희 두 명의 케미와 그리고 저희 두 명의 무대에서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그런 좀 유쾌함 좀 즐거움 가사는 좀 슬픈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희 둘의 케미와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곡 역시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던 사랑했던 사람을 내 안에서 피어난다 장미가 자라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 장미가 죽어간다 사랑했을 때는 장미가 예쁘게 피어나지만 떠나보냈을 때는 그 장미가 다 시들고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오버는 처음에 음악을 받았을 때 우리 둘과 그리고 콘서트에서 보여졌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 장난기 있고 오늘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이 곡을 픽하게 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는 그냥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자 놀아보자 저희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이 곡이 참 재밌게 표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또 기존의 D&E의 앨범에서 하지 않았었던 스타일인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곡을 픽했고 또 녹음을 또 해보고 믹스와 마스터링을 거쳐서 나오는 음악이 참 둘의 표현이 잘 됐다 라는 이제 느낌을 받아서 저희들과 또 잘 어울린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얻게 해준 곡입니다 트위스티드의 노래는 아프로 비트 리듬을 기반으로 한 곡이고 노래 가사 내용을 보시면 뭔가 현실과 어떤 꿈에서 뒤엉킨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사의 내용으로 담고 있고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성숙한 보컬로 노래를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발란스라는 곡은 일단 굉장히 신이 납니다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비트가 좋고 그리고 뉴발란스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저희가 어떤 꿈꾸던 저희가 그리던 세상으로 함께 좀 떠나자라는 그런 의미를 뉴발란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봤고 저희가 뭔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퍼즐이라든가 젠가의 어떤 그런 잃어버린 한 조각을 떠나간 연인을 그렇게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노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인데 가사를 보면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담겨있고 그런 어떤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게 되면서 이별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스스로 좀 인지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 전에도 사실 모든 앨범을 다 항상 공들여서 만들고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좀 더 확실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SM에 있었을 때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시간을 너무 시스템 안 해서 시간을 조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만 할애를 해도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발빠르게 좀 많이 편하게 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손으로 직접 다 모든 결정을 다 한 다음에 사실 저희가 19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더 신경 쓰고 더 공들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더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이 또 얼만큼 좋아해 주실까 약간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감정이 들었던 앨범인 거 같아요 참 설레이고 뭔가 이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벅차한다는 느낌이 좀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받아보시는 이제 기다리시는 팬분들한테도 이 설레임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인 거 같아요 이제 동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주실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분들과 우리 오드의 또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만든 앨범입니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게 사실 정말 너무 많은데 일단 당연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너무 힘들었던 게 저희가 그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딜라이트 파리 팬콘 투어를 정말 여러 국가를 돌면서 투어를 하고 그리고 바로 쉬지 않고 이어서 이 앨범 제작에 들어갔거든요 다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앨범을 만들어도 힘든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곡 선정부터 이 모든 상황들이 새로워서 설레였지만 이제 막상 일을 할 때는 참 그 마음의 무게감이 그리고 책임감이 몇 배 몇 십 배 더 많이 신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주어지니까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앨범을 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스태프분들이 그래도 먼저 회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저희가 좀 마지막에 참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가 직접 회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만들고 회의도 막 한 서너 시간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앨범이 나왔을 때만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되게 뿌듯할 것 같고 그때는 기쁨의 시간이 이 힘들었던 시간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일할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기쁨을 느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늘 그렇지만 우리 팬분들을 항상 좀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께서 어쨌든 이 새 앨범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고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또 D&E가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고 굉장히 이제 곡적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왜냐면 곡이 있어야 모든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저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또 은혁이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또 같이 하는 이제 쿠로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만족이라는 건 없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그냥 모든 부분이 다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쓰였고 지금도 쓰고 있고 가장 D&E다운 게 뭘까를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 정할 때도 여러 가지 곡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래도 가장 D&E의 색깔에 맞는 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 설립 이후에 D&E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함? 궁금점이 많으실 저희 팬분들한테 정말 D&E니까 정말 잘 나왔다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하고 싶은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결정하면서 그냥 다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할까? 이거 우리 엘프 애니가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거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왔을 때 이거 엘프 애니가 좋아할까? 좋아할 거야 이 생각으로 하나하나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단연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진짜 모든 순간순간이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다 강렬했거든요 어느 한 장면 어느 한 순간만 이렇게 되게 중요했다가 아니라 진짜 저희가 이 앨범 제작하면서 회의를 하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든 안무를 제작하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참여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되게 좀 강렬하게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힘듦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곡의 분위기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다가 좀 날씨 좋고 좀 맑은 데로 좀 가보자 라고 했어서 그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이 그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참 와 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공계곡 장미랑 지지배를 함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져가는 그런 뮤직비디오 촬영을 또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선했고 맘에 들었고 모든 순간이 사실 굉장히 잊지 못할 일화들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윗앤보이즈 의뢰를 해서 안무를 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스맨파 그때 한창 파이트 저지로 출연을 하면서 윗앤보이즈 T라는 팀을 굉장히 또 유심히 봤었어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한 번쯤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왔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 노래가 윗앤보이즈에게 맡기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바로 바타씨에게 연락을 해서 안무를 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중간에 포인트 안무 이렇게 지지배를 표현하는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옛날 오래 전부터 함께 해왔던 우리 또 구영이 형에게 원밀리언의 우리 백구영 안무가님께 직접 또 의뢰를 했어요 왜냐면 또 그 형이 또 이런 포인트 안무들을 굉장히 또 잘 캐치하게 좀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작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챌린지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트렌디한 어떤 리드미컬한 그런 바운스가 잘 느껴지는 그런 안무가 제작이 되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최애곡 최애곡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미인 것 같아요 사실 장미는 한 2년 전에 스케치를 했던 곡이에요 2년 전에 1년 한 9, 8개월? 8, 9개월? 저는 스케치를 해놨는데 그 꽃에 대한 음악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냥 담백하게 그냥 기타 사운드와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스케치 정도 1절 정도만 나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제가 계속 그냥 다니면서도 2년 전에 부터 다니면서도 이 노래는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꼭 완성을 시켜봐야겠다 했는데 근영이도 좋아해줘서 이 감성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예전에 저희 노래 중에 이런 감성곡이 있다면 너는 나만큼 그리고 아직도 난 그래서 그런 음악을 이번에 한다면 이 감성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담백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너무 처음 동해가 들려줬을 때부터 이건 우리가 해야 돼 바로 이제 느낌이 왔었고 이거는 빨리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의 어떤 분위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가사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상반된 느낌의 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앨범 시기가 3월보다는 조금 뭐 2월이나 조금 빨리 내려고 했었어요 겨울에 내려고 했었었기 때문에 이 장미라는 곡이 주는 어떤 그 느낌이 겨울에 들으면 참 좋겠다 사실 다른 노래가 선공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사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 곡이었어서 했는데 저희가 선택하기에는 저희 생각에는 어? 이 두 곡이 딱 붙으면 좋을 것 같다 했었고 이거를 선공개곡으로 먼저 팬분들께 또 대중분들께 들려드리고 아 디애니가 이런 음악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또 들려드리고 그러고 이제 딱 신나는 밝은 곡으로 타이틀곡을 하려는 그런 작전으로 그걸 이제 선공개곡으로 선정하게 됐었죠 뮤직비디오 스토리가 두 개가 연결돼 있어서 딱 그 감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가사적인 부분도 조금 이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랬어서 감독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어? 아 그럼 딱 이 두 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일단 그렇게만 들어도 곡이 좋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냥 장미는 깔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딱 이 기타와 그리고 이 목소리로만 이 쓸쓸함을 표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디애니의 음악들을 잘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댄스곡이고 저희가 뭔가 보컬적으로나 저희의 보컬 혹은 랩 이런 거를 좀 집중도 있게 들을 수 있는 곡이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뭐 코러스도 없고 그냥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기타와 딱 두 개로만 갈 수 있는 음악인 거고 그 쓸쓸한 목소리와 그 쓸쓸함을 극대화 시켜주는 기타가 이 곡에 제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그냥 기타 어쿠스틱에도 이렇게 들려드려도 뭔가 이제는 좀 디애니만의 어떤 진짜 우리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녹음도 했고 처음에는 좀 어렵기는 녹음할 때 굉장히 좀 어렵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믹싱 되고 마스터링 들어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목소리도 딱 너무 잘 들리고 되게 몰입이 되고 원래는 이제 더 다른 소스들이 있었어 뭐 이것도 해볼까 해볼까 했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목소리로만 가야 된다 이 무드로만 이 장미가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해서 충분히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애정 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냥 바람이죠 바람 두루비치면서 울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기가 막혀가지고 난 걱정돼요 귀가 안 들릴까봐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고막 청소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우리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이렇게 그 노래할 때는 막 이게 아무리 퍼포먼스 힘들지만 웃으면서 노래하거든요 우리 팬분들도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응원 같이 막 신나게 하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를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실 어디 선 어디일지 선택부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저희 선으로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탈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동안 끊었었던 제 두피를 위해 한동안 끊어왔던 이 탈색을 정말 이번에 큰 맘 먹고 이 노래를 위해 이 앨범을 위해 제 두피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탈색을 또 하면서 예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저를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모든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희를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이는 저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해외에 계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언어로 노래를 레코딩해서 발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진짜 저희가 중국어로 된 노래도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라틴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잖아요 진짜 뭐 태국어도 있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께 좀 또 선물해 드리면 진짜 좋지 않을까 열심히 연습해야겠지만 어렵겠지만 한번 그렇게 또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앨범을 만들 테지만 좀 더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많이 당연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 엘프 애니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많이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많이 같이 걸어가면서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 부분을 항상 좀 채워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달려가는 아마 그런 슈퍼주니어 D&E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연도는 뭐 거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고 정말 내년 내후년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많이 계획하고 있고 사실 이번 앨범을 뭐 열심히 준비했고 사실 뒤에 계획들도 사실은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이제 스포를 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일본 투어도 잡히고 뭐 슈퍼주니어 스핀오프 콘서트 투어도 잡히고 하지만 그 뒤에 계획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저희가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분도 멈추지 말고 저희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D&E로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그냥 끝까지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 시간을 더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것을 했을 때 많이 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저 역시도 더 힘이 나고 많이 지치더라도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힘이 생기니까 칭찬과 사랑해 주시는 마음 그 두 가지 느끼면서 앞으로 많이 많이 달려가겠습니다